아, 내가 알아서 할게. 썹이, 너 이 의외의 모습은 뭐냐? 붕붕 날라댕이 더마. 너 운동하냐? 쑥스럽구로. 내가 안 걸릴려고 했는데. 일일 아닙니다. 엄마들이 결감한 사람 붙잡고 행패를 부르니까 야단 좀 쳤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잘못됐어. 아니, 야 경찰을 불러면 내가 불러야지. 내가 받았는데 이 새끼 이상하다니까요. 아까 분명 튀는 걸 봤거든요? 튀는 걸 보셨고, 근데 선생님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셨고 딱 걸리셨고 해서 경찰서에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되고 가서 조서를 쓰셔야 되고. 근데 저분은 누군데 아까부터 우리 서비를 지그시 째려보고 계실까? 아, 속에 가는 의증감이 있으나 나는 조용해라 인마. 너대 어른들 말씀하신대 낑기랑 낑기긴. 부산에서 온 친구라 얘. 서울에 처음 와가. 내가 없으면 바보 믿어. 지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얘. 아직 밥을 안 먹었어? 야, 얼른 가서 밥 먹어. 야, 그럼 너 퇴근 전에 와가지고 조서 쓰고. 예, 사이. 뭐하러 안 뛰어. 밥 좀 잘 먹어. 탈이 먹힌지 어따 쓰러 이거. 엄마 돌았네.